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갈치 맛있게 먹으면서 인천 다육도매로 갑니다 다같이 보시죠 아이보리 아이보리 2800원 오늘따라 벽어연금 3500원 왜이렇게 예쁘죠? 벽어연금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에 인천 다육도매 새로운 다육이들이 다육이 농장에서 도착해요 농장에서 금방 동착해서 매장에 쫙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쫙쫙 팔리는 다육이들 구경오세요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3시 탱고금 보고 계십니다 탱고금 워낙 고가의 아이니까요 이렇게 저희는 눈으로만 구경해요 탱고금 30만원 20만원 탱고금 80만원 엘코혼 철화금 80만원 엘코혼 철화금 엄지손톱만큼 저도 갖고 싶 쩜쩜쩜 갖고 싶 쩜쩜쩜 알죠 알죠 택배는 안되는 인천 다육도매 농장에서 가져오는 도매 매장이라서 여러분들께서 택배 원하시는 분들 많은데 죄송합니다 러블리 로즈 1,400원 누브라 누브라 창 1,400원 연봉 1,400원 고급 다육이죠 피델리오 30만원 손수 수세미 있죠 수세미 이렇게 털실로 만드는 거 그거 만들어주신 분 계시더라고 너무너무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21,000원 보시면서 창종류 다육이들 무궁무진한 다육이들 이렇게 인천 다육도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모든 다육이들은 30% 할인된 금액에 여러분들이 데려가실 수 있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어요? 레종 16,800원 레드콘 14,000원 솜니엄 21,000원 아메티스트 16,800원 예쁘게 물들었죠? 먼디 철화 먼디 철화 2만 8,000원 수영 멋지고 건강한 다육이들 대품 다육이들 이렇게 보시면서 매장에서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다육이들을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택배 안 돼서 아쉬운 매장이지만 가까운 데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지방에서도 많이 오세요 전라도에서도 오시고 대전, 대구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레드플리 14,000원 인천 다육 도매점은 모든 다육이 다육화분 30% 할인 중이에요 다육이 신상품 들어온 거 다 보셨죠? 검프로가 커뮤니티에 신상 다육이들 화분 들어올 때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레드 2만 1,000원 레드 2만 1,000원 홍상생술 홍상생술 왕 대품이에요 홍상생술 9만 8,000원 30% 할인된 금액입니다 7,000원 연두연두 초록초록 너무 이뻐요 빛 아래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요 하월시야 1,000,500원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셨겠죠? 나봉 야로수 2,800원 새벽별 7,000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군생 5,600원 화이트그린이 4,200원 마디바 4,200원 웨스트 레인보우 2,800원 너무너무 무지개처럼 예쁜 아이죠? 웨스트 레인보우 2,800원 너무너무 이쁘게 물드는 아이죠? 매직잼 골드 1,400원 저렴한 국민 다육이들부터 고가의 다육이들까지 모든 다육이들이 핑크 샴페인 1,400원 국민 다육이 고가의 다육이들 모두 인천다육 도매점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헤라클레스 1,400원 오팔리나 1,400원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에 신상 다육이들이 매장에 쫙 전시됩니다 여러분들 매장에 도착하셔서 신상 다육이들 구경하세요 슈퍼클론 14,000원 레드와인 14,000원 인천다육돔 인천다육돔에 신상화분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매장에 방문하셔서 신상 다육이와 신상 다육이 화분들 구경도 하시고요 다육이들로 인해서 모두가 대동단결 될 수 있는 이런 얘기 모두 다육이 다육이 하나로 나이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모두 다 함께 친구가 되고 소통할 수 있는 건프로 다육이 여러분들과 함께 다육이로 인해서 우리가 친구가 되고 언니 동생이 되고 왕언니 왕오빠분들 금방 또 건프로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먼저 또 인사해 주시고 가시고 아주아주 사이좋은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건프로 이뻐해 주시고 우리 상남자 그렇지 우리 상남자 또 예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온기분 다육이 화분 플라스틱 화분 모두 보셨어요? 이어서 아이보리 군생 14,000원 리톱스 모듬 9,800원 집시 자연군생 집시 7,000원 묵은 묵은둥이 다육이들 완전 애기애기한 작은 다육이들 모든 다육이들 매장에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까 직접 다육이 매장에 방문하셔서 내 눈으로 보고 다육이들 구입해 주세요 7,800원 한강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3시 인천 다육 도매의 신상 다육이들이 쏙쏙 도착합니다 다육 다육이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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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매장 저런 매장 건프로가 다육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건프로에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언니들 오빠들 블루엘프 1,400원 룬데리 1,400원 당인 1,400원 실버 퀸 금 1,400원 애성 이 아이가 또 여러 아이들 합식하면 소인제 금 저리가라 하기 예쁘죠. 애성 1,400원 꽃피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죠. 펜댄스 이 아이도 여러 아이들 합식하면 예뻐요. 아리엘 1,400원 홍민 1,400원 라인 앤 칠리 1,400원 로라 1,400원 벤바디스 1,400원 아메치스 1,400원 아메치스 1,400원 루신다 1,400원 홍용월 1,400원 웅동 자금 1,400원 무너무 저렴하죠? 소인제 금 8,400원 핑크 스팟 군생 9,800원 10월 23일 신상 다육이들이 농장에서 도착합니다. 신상 다육이 화분도 바로 하루 전에 들어왔고요. 여러분들 어떤 다육이들 마음에 드세요? 다육이 찜 하셨나요? 오늘 건프로 다육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게 다육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